이거 가는 건 언제 끝났다니? 이거 가는 거요? 네 그래서 이번 여름 더워지기 전에는 끝나겠죠? 설마 뭐 저 오늘 팝카이 꼭 끝나진 않도록 아 무서운 소리 하시지 마세요 거의 다 된 거처럼 보이는 거 같아요 그냥 쪼끔 뭐랄까 굴곡을 더 넣고 싶어요 아 좀 더 이렇게 그리고 또 약간 한 팩씩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조금 해봤고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진짜로 여기는 3개월 정도인 거